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정원에 식지하면 좋은 노지활동 가능한 야생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캐내어 새로 작업한 산솜 방망이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야생아로 희귀성은 물론 고고한 매력을 지닌 멋진 야생아입니다. 이상역기도 새롭게 작업되었습니다. 역기하면 들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상가치가 뛰어난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역기는 단연생으로 매년 정원에서 꽃을 피워줍니다. 등골나물 중에 흰색 꽃을 피우는 아이보리타워 품종입니다. 1차 마감 후 새로 식재한 사마뱀무입니다. 특이한 모습의 꽃과 꽃이 지고 맺히는 씨앗도 정말 특별한 모습입니다. 얼마전 담은 외성 꽃방망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흰색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베리아 꽃의 잎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총 12종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오가와 초롱꽃도 새롭게 작업되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키가 작은데 비해서 꽃이 큰 편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는 솔나리의 모습입니다. 솔나리를 아는 분이라면 얼마나 튼튼한 모습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황금 배초양도 잎이 많이 출협되었습니다. 황금색 잎을 보여주는 배초양으로 두루두루 많이 활용됩니다. 엔사타 아이리스도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전 작업된 수입품종과 재부품종을 합하면 수십가지의 품종들이 있고 새로운 품종들이 매일 작업되고 있습니다. 터리풀 중에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보여주는 바리에가타입니다. 잎에 진한 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춥다 더웠다를 반복해서인지 에키녹스도 꽃잎이 이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꽃이 매력적인 미나리아 제비도 자리를 잘 잡고 꽃망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순이 늦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길레니아입니다. 하야초라고도 불리는 야생아인데 포기가 커지면서는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토종 야생아인 쥐오줌풀도 새롭게 작업되었습니다. 뿌리에서 쥐에 오줌 냄새가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름을 모르면 생각보다 향이 좋습니다. 건조하고 거름기 없는 토양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뻐쿡체입니다. 뿌리가 집근성으로 이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을 자리를 잘 선택해서 식재하시면 좋습니다. 풀손대는 둥굴레를 닮은 잎 끝에 흰색 구름과 같은 꽃을 피웁니다. 잎성이 좋고 꽃이 예상보다 크고 단아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작년 묘에서 이제야 싹트고 있는 일본 마탈이는 우리나라 돌마탈이와 비슷한 형태이면서 좀 더 낮게 깔리는 스타일의 품종입니다. 선백미의 잎이 굵고 튼튼하게 솟아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민백미와 다르게 젓갈색의 꽃을 피웁니다. 좀배미치는 화분을 가득 채우고 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생지가 제한적인 야생화로 희귀한 개미취의 품종입니다. 단풍 터리풀도 본잎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고급스러운 터리풀입니다. 노란색의 무늬가 쨍한 매력을 가진 점 좁쌀풀 골든 알렉산더입니다. 토종 참 좁쌀풀과 유사한 형태에서 잎의 무늬와 강한 세력이 장점입니다. 무늬 쑥부쟁이도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밝은 무늬로 반겨주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무늬는 점차 사라집니다. 원종 백합 대부분이 판매 종료되고 핑크플라이트 품종은 아직까지 남아 화분에 식재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홍색이 고급스러운 백합입니다. 엘레강스 터리풀도 이제 잎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식재가 늦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속도보다 좀 더 느린 감이 있습니다. 꼭지 연잎 껑의 다리의 잎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더 산뜻합니다. 그라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 야생화 중에 한가지인 가는 오이풀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식재된 금 껑의 다리가 다시 한번 굵은 줄기를 올립니다. 정원 야생화 중에 손꼽히는 인기로 계속해서 추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오나 싶던 블루벨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늦봄 개화는 굵은 식물로 꽃망울이 잎속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블루문, 울버린, 빅대디, 카비탄 등 다양한 호스타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잎이 커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존재감이 커집니다. 황금털잎풀도 잎이 많이 돋았고 햇살을 받아 노란색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휴케라 카라멜에 이어 멜팅파이어도 신규작업되었습니다. 노지정원에 적응이 잘 되는 품종 중에 한가지입니다. 품종의 이름처럼 어두운 잎과 붉은 용암과 같은 색감의 꽃이 잘 어우러지는 품종입니다. 소형종 아스틸베로 생각하면 쉬운 웨입 승마입니다. 아스틸베에 비하면 희귀종이면서 암석원 등에 식지하면 좋은 건조에 강한 야생아입니다. 황금껑의 다리 풀라분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꽃피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봄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향 등골나물의 무늬가 깊게 들어간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정원에 곁들여주면 좋습니다. 선백미에 이어서 민백미도 잎이 많이 성장해 있는데요. 늦은 봄 예쁜 순백의 꽃을 보여줍니다. 석부작이나 암석원 등에 많이 활용되는 부처손입니다. 약재나 간상용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꽝의 비름 오톤파이어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굵고 튼튼한 줄기는 큰 꽃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꽝의 다리 아제비는 꽃보다도 잎과 열매가 매력적인 야생아입니다. 수려한 자태와 동글동글 진한 색감의 열매가 고급스럽습니다. 뻐꾹 나리는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야생아 중에 한가지로 그늘정원에 식재하면 가장 잘 번성하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 부채의 넓은 잎이 시원스럽게 펼쳐졌습니다.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촛대승마입니다. 얼마나 멋진 꽃을 보여주려는지 강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정원의 로망이기도 한 야생아입니다. 고산국화도 꽃이 일제히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해가 없어 운출여있는 모습이네요. 섬노루기는 작업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잎을 다 잘라내었습니다. 붉은 줄기도 매력적이지만 잎이 참 아쉽습니다. 한국의 백합 나리 중의 나리 하늘나리는 꽃이 하늘을 향해 피는 매력적인 품종으로 개량되지 않은 수수한 멋을 지니고 있습니다. 2차 작업 시기에 잎이 너무 커진 바람에 잎을 반 잘라낸 참녀로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 요강꽃으로 의심할 만한 모습이죠. 5치에 식재된 아스틸베에 이어서 7치에 담긴 아스틸베입니다. 화분을 가득 채운 밥은 꽃 피는 시기를 상상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원 포인트 요소로 강추하는 개족돌이풀입니다.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간협스러우면서도 노지활동도 잘하는 품종입니다. 엔사타 아이리스는 수생이 가능해서 인기가 좋은 붓꽃인데요. 그 중 바리에 가타는 꽃이 피기 전부터 잎의 무늬로 시선을 사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제비꽃의 백화 품종입니다. 번식도 자라고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유망한 품종입니다. 상추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자엽 질경이입니다. 봇잎이 나오면서 자엽 느낌이 점차 진해지고 있습니다. 플록스의 흰색 품종으로 화이트가든에 적합하고 꼭 화이트가든이 아니어도 다양한 공간에 식재하기 좋습니다. 흑산도 비비추는 잎의 광택이 진한 매력있는 비비추의 품종이고 꽃도 일반 비비추와 다르게 풍성해서 더욱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나벨 수국에 자금묘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새로 작업했습니다. 흐린 날 작업했지만 일주일 이상 자리잡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작업한 동이나물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봄 시즌 노란색 꽃하면 복수초나 피나물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야생아이고 습해 강한 편이라 연못가에 식재하기에도 좋습니다. 는쟁이 냉이도 동이나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야생아인데요. 흰색의 안개꽃과 같은 형태의 꽃이 매력있고 식용도 가능한 야생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야생아는 병풍쌈이네요. 고급 나물로도 유명하고 넓고 큼지막한 잎은 관상가치도 뛰어납니다. 4월과 5월은 택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방문구매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